오늘은 여러분께 여자 모쏠의 비참한 근황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. 오늘 리얼 다큐 영상은 다들 눈물 흘리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. 모쏠로 20대 후반 이상 넘어오니까 가끔 내가 도태된 건가 생각이 들고 있어. 몇 번 썸 비슷하게 타봤는데 연애로 넘어온 적 한 번도 없어. 연애를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차이가 크가 생각하고 요즘 따라 더 심하게 드는 것 같아. 커뮤니티에서 여자는 남자 만나고 싶으면 바로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공감 못하겠어. 라는 식으로 모쏠 한국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자신이 모쏠이라는 사실에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. 나 30대인데 모쏠이야 나 좋다는 사람도 없어 내가 뚱뚱한 여자거든. 살만 빼면 나 좋다는 남자 바로 생길 줄 알았어. 그동안 이 나이까지 모쏠인 이유는 뚱뚱하기 때문이라 생각했었어. 처음 나간 소개팅에서 남자가 나 보자마자 뚱뚱하다고 집에 가버렸고 어렸을 때부터 뚱뚱하다고 무시받고 놀림 받았어. 회사 생활해도 남자들은 나는 안중에 없고 이쁘고 날씬한 여자들만 좋아하고 날 차별하더라고. 주변 남자들 이야기 들어봐도 자기는 얼굴이 별로여도 날씬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미친 듯 살 빼서 20kg 넘게 감량했어. 근데도 여전히 이쁘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여전히 모쏠이야. 나도 남자친구 생길 수 있고 보란듯이 연애하고 그러면서 나도 괜찮은 여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. 라고 말하면서 우리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남자 손 한번 잡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말을 하고 납니다. 비혼 비연애를 주장하던 그녀들의 주장과는 뭔가 다르죠? 이제 조금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30대 후반 모쏠 탈출해보려고 5만원 내고 와인 시음 모임 다녀왔어 라는 글을 보겠습니다. 나는 연애할 마음을 먹지 않아서 안하는 거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연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. 그리고 이제 삶도 생활도 여유로워져서 결혼 연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팅 운동 모임 결정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. 근데 그런 곳에서 연애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나는 연애를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네. 와인 모임에 간 것도 와인의 관심도 흥미도 없고 남자 만나러 간 건데 그 누구도 나에게 말 거는 남자 관심 가지는 남자가 없더라. 지하철 타고 집 오는데 연인 커플들 볼 때마다 부러워서 쳐다보지를 못하겠어. 난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연애라고 생각하니까 눈물 나온다 정말. 이라고 말하는 이 한국 여성 인권 운동가는 초등학교 동창까지 연락해서 소개팅해달라 하고 크로스피 모임에 엄마가 교회에 남자 많다 해서 교회도 다니고 결정사에 블라인드 셀소 게시판 하루 종일 뒤져보는 여자이고 올해 39인데 언제쯤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한국 여자입니다. 키 160에 46kg 무골반 무가슴 매력 하나 없는 몸의 외모도 아무리 꾸며도 옆에 두기 싫은 음침한 여자 얼굴상이라 미치겠다 말합니다. 거기다가 이 여자는 가슴 보영물 넣고 무턱 보영물 넣고 코 실리콘 넣고 싶다 말하기도 합니다.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게 한국 여성 인권 운동가라는 거 재밌지 않으신가요? 인연이고 뭐고 한 번만 사랑받아보고 싶다 날 평생 사랑하지 않았도 되니까 딱 한 번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고 싶다. 난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조금만 예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연은 나같이 음침하고 못생긴 여자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야. 라면서 자악하는 우리 여성 인권 운동가의 모습. 이 정도면 진짜 영상을 만드는 제 마음까지 동요될 정도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. 이 여자에게 20대 초반 30대 초반에도 여시에게 관심 보이는 남자 없었어? 여시가 연애에 관심이 없거나 눈에 안타서 안 만나준 거 아니야? 라면서 비연애 FM이라서 남자 안 만난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있는데 글쓴이는 이렇게 답합니다. 나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입으로는 연애 관심 없다 비혼 비연애다 말했거든? 왜냐하면 남자 관심 있다 말해놓고 남자 없으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니까 비혼 비연애다 말한 거다.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진심을 그냥 말해버리는 모습. 참 진짜 뭐랄까 저 여자들은 FM 리즘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했어야만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? FM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연애 못하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니 그랬다고 말하는 그녀들의 모습. 오늘 저는 모쏠려들의 절규를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즈크러스트 추가 피자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은 FM에라 인정한다.